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링업체 강민웅입니다. 완자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네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대상이라던가 강의 구성, 학습법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은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온라인은 지금 4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S사 온라인 사이트 또는 강남인강 이런 쪽에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러셀학원 각 지점들에서 대부분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수능 강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자라는 책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제휴를 맺어서 완자 강의를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물리학 학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죠? 예, 뭐 자율학습시 비상구 완자로 53. 좀 가볍게 좀 보이긴 하는데, 여튼 완자책 표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교재이고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책입니다. 이 강의로 수업이 쭉 진행이 되고 최대한 충실하게 이 완자 교재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교재라고 두 개가 써 있는데, 이제 부교재는 무라일체 개념완성 필기노트. 이건 제가 그 수능 개념완성에서 쓰는 손글씨로 정리되어 있는 강의노트인데, 기본 개념 자체는 뭐 이 완자나 선생님의 무라일체 개념완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항구성이라던가 뒷부분에 뭐 비법노트,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나. 근데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개념만 쭉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나중에 복습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이걸 부교재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메가스터디의 비타민 교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완자와 책을 공부를 한 다음에, 혹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거나, 이제 수능으로 넘어갈 때, 기출문제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고2, 고3, 그리고 수능 모든 시험들을 총망라한 책이 있습니다. 시그마 기출완성 1044제. 다른 기출 같은 경우는 고2가 좀 부실한 편도 있는데, 저는 스텝 1,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스텝 1에, 고2에서 출제된 우리 교육과정의 문제들도 모두 포함을 시켜놓은 책이니까, 수능형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부교재로 시그마 기출완성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 대상. 완자라는 책은 사실 뭐 고1, 고2, 고3, 물리학 1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쓸 수 있는 책이에요. 대단히 좀 다용도, 용도가 좀 다양한 책인데, 그래도 가장 최적화된 대상을 말씀드리면, 학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 수능의 기본을, 초석을 다지기 위한 학생들, 이 두 부유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수능 문제들도 있고, 내신형 문제들도 있고, 개념 확인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쓸 수 있으나, 물리학원을 공부하는, 그래도 주요 타겟은, 이 물리학원 내신과 수능의 기본을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행으로 공부할 때는, 뭐 더 없이 좋은 책이죠. 예, 고1이라던가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 선행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뭐 더 좋은 책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교재가 완자라는 책입니다. 알겠죠? 예, 자, 물리학원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단원 구성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구성들, 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물리학원은 전체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1, 2, 3단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학과 에너지, 이 1단원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전체의 50%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고2 때, 뭐 내신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음,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1년 동안 진행한다고 하면, 거의 뭐 1학기에 이게 진행되고, 2학기 때 이 2개가 진행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집중이수해가지고, 뭐 한 학기에 끝낼 경우에는, 뭐 중간고사가 이만큼, 기말고사가 이만큼,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도 여러분들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수능은 전체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2점짜리 10문제와 3점짜리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킬러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중킬러가 3문제, 기본 문항이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수능이야.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항 구성은, 9, 6, 5로 출제가 됩니다. 9문제, 6문제, 5문제. 그러니까, 분량으로도 지금 50%지만,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항수로도 거의 50%, 20문제 중에 9문제니까. 그만큼 1단은 비중이 높고요. 이쪽에 고난도 부분이 들어있어. 특히 유턴역학 부분에, 뒷부분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유턴역학은 너희들이, 대충 공부해도, 공부해도 유턴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좀 심화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기 유턴역학을 못 넘어가니까, 뒤로 못 가는 거야. 물리를 가끔 포기하는 친구도 있잖아. 어떤 과목이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물리 포기할 때 대부분 유턴역학,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뇌조론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를 잘 넘겨주면, 뒷부분은, 비교적, 기본 개념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개념형이 많아. 사고력은 1단원에 거의 몰빵되어 있어. 특수상대성이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연력학,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원의 단원 구성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완자 물리학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이 책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역사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구조화해가지고,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완자라는 책인데, 당연히 필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 부분이 기본이야. 이 완자물리학원을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 학습이 물론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암기할 부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물리가 뭐 다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개념 확인 문제로 되어 있고,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의 적응력을 높이는, 그래프를 해석한다던가, 이런 거를 심층 분석하는 것들이, 비법 특강으로 되어 있어. 저는 완자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법 특강 파트가. 알겠죠? 그 부분도 수업에서 상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자료 분석 마찬가지, 비법 특강과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분, 자료들, 항상 그 수능으로 따지면, 우리가 공부한 자료들을 또, 새롭게 바꿔서 출제가 되는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 대표 자료 분석으로, 학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자료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신 반점 문제, 내신형 문제들이죠.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내신형 문제는, 선생님이 강조한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의 어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모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합답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수능형인데, 단답형도 물론 있지만, 약간 더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맞춰서, 그거에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이 내신 만점 문제, 알겠죠? 근데 거기에는, 수능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수능형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만점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제 중단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단원들이 있으면, 그게 또 중단원 두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그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있고, 여기에 수능 실전 문제라고 해서, 수능 대표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학교 시험이라고 해서 수능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거야. 뭐 기출, 제 기출 책을 부교제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활용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완자물리학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최대한 수업은, 개념은 당연히 정리를 하는 거고요. 개념 확인 문제는 이게 괄호 놓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업을 내가 할 필요는 없어.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서, 어떤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를 볼 수도 있고, 다 쭉 수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좀 더 정확하게 강의 구성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50분 기준으로 한 60강 정도 됩니다. 문풀까지 다 합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집중도 높게. 8종 교과서의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합니다. 수능은 이 여러 개의 교과서 중에, 공통 교과 내용들만 딱 출제를 해.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근데 약간 어떤 특징적인 교과서에만, 이렇게 있는 내용들도 있죠. 근데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에, 어떤 특정 교과서에만 있는 것들도, 설명을 다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수능이라고 하면, 공통 교과를 이제 깊이 있게 다룬다라고 하면,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다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특징들 때문에, 모든 개념들을 다 설명하고요. 전체 문항을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풀이할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신 문제부터 수능 문제까지, 모두 책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기본 개념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수능을 딱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것들 중에, 내신 만점 문제, 이런 것들을 개념 확인으로 푼다면 모를까, 수능 쪽 문제들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학습법. 강의 수강 전에 리뷰, 항상 단원 앞쪽에 리뷰가 있어. 첫 시간은 리뷰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강의부터 수강을 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 단원이 끝날 때, 단원이 끝나는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뭐 한 단원이, 뭐 한 시간일 수도 있고, 두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단원이 딱 끝난 다음에, 다음 강의 들어갈 때, 리뷰가 앞에 있으니까, 리뷰로 한번 복습한 다음에,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강의 수강, 강의 수강은 좀, 인강이라고 너희들이 너무 루즈하게 들으면 안 돼. 일시정지 했다가, 뭐 딴짓 했다가, 공부하다가, 또 일시정지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시간 잡아가지고, 목표한 강의 수가 있으면, 그거 딱 들을 때까지, 학원에서 직접 현장 강의 듣듯이, 딱 들어주셔야 돼요. 인강을 공부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잖아. 혼자서 인강을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바로 자기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자꾸 막 휴대폰으로, 뭐 인스타 들어갔다가, 막 저기 유튜브 가가지고, 추천 동영상 봤다가, 이런 유혹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셔서, 인강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현장에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알겠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만 잘 관리해 주면, 인강은 진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강의 수강 및,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단원의 핵심 내용, 파악 후, 문제를 좀 풀어줘라. 복습할 때는, 앞에 그 부교제로, 내가 얘기했던, 필기노트 같은 걸 활용해서, 쭉, 빠르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복습하셔도 됩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잘 올려주세요. 질문 올리면, 다음날 오전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질문은, 이제 오늘 공부하고, 저녁 때쯤 올리죠? 그럼 다음날 오전 중에, 전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너희들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우리 Q&A 게시판은, 학생 조교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예, 전공자들이, 질문 답변을 합니다. 알겠죠? 상담하는 선생님도 따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 대표 실장님께서, 상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들, 사초에서 질답, 오전에 다는, 질답을 하는, 우리 연구원이 4명이, 오전 중에는 다 질답을 처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민우 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연구원들이 저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럼 내가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 위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복 학습. 이게 여러분이 선행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시험에 임박해서, 물론 직전 대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공부한 다음에, 학교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꼭 복습하고, 직전 대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 알겠죠? EBS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완자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너희들이 각자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EBS 같은 걸 부교제로 활용하면,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EBS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에요. 물리학 1은. 알겠죠? 풀어주시면 되겠고, 기출문제를 요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도 공부를 좀 충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고2에서만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맨 앞부분에 스텝 1이 고2니까, 또는 뭐 고3에서만 내겠다. 그럼 스텝 1, 2, 3로 되어 있거든? 같이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 완자라는 책, 역사도 깊고 학생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은 좋은 책입니다. 그 책과 강민웅의 브랜드가 함께해서, 여러분들과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시너지가 아주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